여정현의 정책연구 사망권 로메이커.org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반론 북한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8시 51분에 강원도 원산시에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발은 NLL 이남 2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민방위경보센터는 오전 8시 55분 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출근 후에 9시 5분경 피시를 보고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도발로 버질란스 스톰 훈련이 연장되자 2022년 11월 4일 북한은 180대의 항공기를 띄었고 한국, 미국, 호주 공군은 F-35, F-15, F-16, C-330 등 24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무역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제7차 지하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천여개의 원심부율리기로 연간 5개의 핵무기를 제작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알려진 영변뿐만 아니라 천마산, 영덕동, 동창리, 박천 등의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음동, 하갑, 영저리, 풍계리 등의 미사일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남아공은 핵시설을 유치원에서 운영했는데요. 핵시설은 발열이나 소리, 전력소모양 등으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되고 있지는 않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홍릉기계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핵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76년 한국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원료나 기술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을 수도 있다거나 핵개발을 하면 소련이 북한에 핵을 준다고 경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76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미 카트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의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는 1977년 이이소 박사가 미국 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으며 1978년 핵개발은 95% 정도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1981년 국군의 날 공개 예정설도 주장되고 있으며 신군부 등장 이후 관련 파일이 미국에 반환되었을 수도 있다는 확인 안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상호 파괴하는 확장을 우려하여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을 때 미군의 핵우산이 한반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개발을 찬성하는 또 다른 입장은 핵개발에 성공했고 MPT에도 탈퇴한 인도나 파키스탄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핵무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발 후에도 3년마다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연간 수조원이 드는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1943년 일본 리켄의 입자가속기인데요. 일본은 2차 대전 중 핵개발을 추진했고 동해에서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핵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한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핵미사일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게 되므로 북한이 우발적으로도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